자,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7시와 8시 사이에서 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완전히 포개어질 때의 시각은? 이라고 했네요. 단, 시침, 분침의 두께는 무시한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줘야 될 개념이 있지요. 무엇이냐면, 시침은 1시간에 몇 도를 움직이고요. 30도씩 움직이고요. 1분에는 몇 도를 움직여요? 0.5도를 움직인다라는 거. 그리고 분침은 1분에 몇 도를 움직인다? 6도를 움직인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이걸 기억하시면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7시와 8시 사이에서 시계의 분침과 시침이 완전히 포개어질 때의 시각을 우리는 한번 써볼게요. 시각이 7시 몇 분이지요?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X분이라고 한번 적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침 볼게요. 자, 시침은 시계의 12시, 즉 12를 가르킬 때부터 7시간 X분 동안 시침이 움직였죠? 근데 시침은 1시간에 어떻게? 30도씩 움직이기 때문에 30도씩 몇? 7을 움직이고요. 그쵸? 그리고 1분에 0.5도씩 움직이기 때문에 0.5도를 몇 분 동안 움직였어요? X분 동안 움직였기 때문에 시침이 움직인 각도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분침에서 보면 자, 분침은 마찬가지로 12에서 X분 동안 움직였기 때문에 1분에 6도씩 움직이지요? 1분에 6, 아, 6도씩 움직이는데 몇 분 동안? X분 동안 움직였기 때문에 분침이 움직인 각도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시침과 분침이 완전히 포개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침과 분침이 움직이는 각은 어떻다? 서로 같다. 그래서 식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30도 곱하기 7 더하기 0.5도 곱하기 X는 어떻다? 6도 곱하기 X다. 더 간단히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210 플러스 0.5X는 6X다. 그래서 정리해보시면 이항을 해서 5.5X는 얼마다? 210이다. 그래서 X는 5.5분의 210 이것은 55분의 2100과 같지요? 그래서 5로 약분을 해주면 11분의 얼마다? 420이다. 따라서 X는 11분의 42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X를 뭐라고 두었지요? 분으로 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시각은 얼마다? 7시 11분의 420분이다라는 결과를 갖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4번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